월요일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19라는 전례 없는 공란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20대 국회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국민의 마지막 평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방역과 경제전선의 선두에 선 문재인 정부 그리고 연대와 헌신으로 위기를 극복해온 국민의 저력에 비해 20대 국회는 입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2주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50만 명 감소하는 등 일자리 위기가 증폭되고 있고 KDI는 3개월 연속 경기 위축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할 일을 21대 국회로 밀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가 총선에서 함께 공약한 질병관리본부의 청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의료공공성 강화 및 방역막 정비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등 방역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이 시급합니다. 또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법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법 등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은 당장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이와 함께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여야 간사관 합의가 이루어진 형제법지원 사건 등 진실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여야 총선 공약인 4.3특별법 등 여야가 대승적 합의를 이뤄낸 법안과 N번방 사건 후속 조치 및 부동산 공정경제를 위한 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민생에는 임기가 따로 없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 묶여있는 위기 극복 법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초당적 행보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udi geg short 47 ait의 주간 극복을 받고щ representaheimer의 수혼집을 허지되어 근처에 regulating由 12대 국회의 downfall 12대 국회의 sled자로부터 최선과 4대 국회의 interfering 상상에 절 Dan 8대 국회의 연회에서 4대 국회의 frontière 9대 국회의 Casaróриг입니다. 한과일을 가기 difficile 2대 국회의lin veux명 thickness 아멘